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흥시 만점강사 김대균입니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김대균 어학원입니다 제 이름은 YBM에서 대표강사로 오래 일했기 때문에 YBM 종로강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삼성동에 집도 있고 학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토익 강의하고요 24회 토익시험 매번 보고 있고요 꾸준한 만점 기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네스국에 오르게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기록에 오르게 추진 중인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EBS FM 김대균 토익힘 강의 아프리카 TV 또 김대균 토익힘 강의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토익 강의, 영어 강의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영문법 이쪽으로도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토익시험 영어에 김대균이 있지만 영문법에 김대균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먹방을 찍거나 여행방송을 찍으면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도 가고 또 멋진 풍경도 많이 잡아서 저는 감동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봐! 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다 영어 공부만 하십니까? 그래서 즐겁게 제 강의도 들으시지만 여행방송, 먹방도 들으세요 제 아버님 유언이 있으셨습니다 돈 그렇게 벌어서 뭐냐? 다 못쓰고 죽어? 아니면 즐겁게 살다가 짧아?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 아버님 몇 살에 돌아가셨니? 그래서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인생이라는 게 짧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껴봤고 저도 또 인생이 좀 재미가 없어서 산악 오토바이의 취미를 붙이다가 한번 사고도 당해봤어요 다행히 이제 완치되고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런 몇 번의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이란 거는 뭐 자기를 열심히 잘하고 우선 내 일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사라는 거 기본적인 의문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영어가 재미있어요 토익시험 매번 보고 또 영어책을 즐겁게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로 영어책이 머리 안 들어올 때는 옛날에 제가 쓴 책도 봐요 제가 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기분 전환을 이렇게 막 합니다 이게 옛날에 제 책인데 기억나시나? 이게 아주 고전적인 제 책이에요 제 책을 가끔 봐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없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즐겁게 또 강의도 하고 공부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이제 여행을 가고 맛있는 데도 많이 찍으니까요 인생 즐겁게 사시고 의미 있는 한 가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즐겁게 키워나가세요 김대균과 함께 토익 영어 인생에서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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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